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재쌤입니다. 우리 이번 퀘스트에서는요.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한 이 학평 변형 강좌 있잖아요. 이 학평 변형 강좌 홍보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학평 변형 강좌의 장점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선생님 몇개 추려봤어요. 첫번째가 내신 대비에 좋다. 내신 대비 하면요. 남들보다 조금 빨리 준비해서 좀 더 익숙해져서 내가 마스터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게 굉장히 중요하죠.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는게 중요해요. 선생님이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. 선생님도 메가스터디 세대거든. 메가스터디 그 이제 학평 보고나면 항상 이 메가스터디 사이트 들어와서 해설강의 이런거 찾아보려고 기다리고 그랬어. 그러다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 가진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거야.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보라고 여러분들이 딱 학평 보는 날 있잖아요. 그 당일날 촬영을 합니다. 당일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있을 때 시험지가 이제 업로드가 되면 그 시험지 가지고 선생님이 죽어라 분석을 해요. 분석을 해서 조금 타이트하지만 빠듯하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자료 만들고 그리고선 저녁에 촬영을 하는거야. 이렇게 빨리 촬영을 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개강을 할 수 있는거죠. 다음날 개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빨리 공부를 해서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고요. 이게 내신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빨리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하는데 막 잊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급하게 듣지 마시고 지금부터 서둘러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몇 강 안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들어야지 하지 마시고요. 항상 몰아서 하는 것보단 조금씩 나눠서 하는게 제일 좋다. 그러니까 그거 꼭 명심하시고 플러스로 빠른 업로드도 있지만 또 교재도 퀄리티가 좋아요. 선생님이 이제 이런 퀄리티라는 말을 처음 써봅니다. 그 전까지는 열심히 만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선생님이 퀄리티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. 왜냐? 수강평에 그동안의 수강평에서 선생님이 이제 퀄리티가 좋아요 라는 얘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. 너무너무 고맙고 이런 걸 알아주는구나. 선생님이 이렇게 진심으로 열심히 한다라는 걸 학생들이 알아주는지 그런 부분을 콕콕 집어서 칭찬을 해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강평 같은 거 보시면 아 그 변형문제 퀄리티 좋아요 이런 말이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. 왜 좋을까? 왜냐면 내가 다 만들어서 그래. 선생님이 수업도 하죠. 수업하는 사람이 문제를 만들면 같은 논리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야. 내가 수업에서 들었는데 그걸 문제로 확인할 수 있으면요 훨씬 더 각인이 잘 됩니다. 여러분들이 속달되고 이게 익숙해지고 지문이 익숙해져야 우리가 가서 시험 볼 수 있는 거잖아. 달달달달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. 익숙은 해줘야 되잖아. 근데 그 가장 잘 익숙해질 수 있는 게 뭐다? 수업과 문제가 일치할 때입니다. 선생님은요. 선생님 변형문제 보시면 변형문제 문제 한 120문제씩 들어있거든. 고1 120문제 고2 120문제니까 합치면 240문제 정도 됩니다. 240문제가 넘는 문제를 다 만들어요. 직접.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 했었는데 근데 진짜 문제로 있네?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거야. 선생님이 또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수업 때 그런 걸 더 잘 얘기할 수 있고요. 다각도에서 내가 직접 고민해 보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변형문제는 선생님 그냥 강의만 듣고 변형문제 안 푸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꼭 풀어보기를 추천해요. 정말로. 그럼 이제 변형문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잖아. 일단 첫 번째로 순서문제가 있고요. 같은 지문을 가지고 문제 나눠가지고 ABC 순서배열하는 문제. 그리고 두 번째로 문장 위치문제. 문장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. 문장 위치문제 나옵니다. 그리고 어휘문제. 그리고 업법문제 나오고요. 이 어휘문제 같은 경우는 유의어.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 바꿔놓기도 하고요. 비슷하게 생긴 말로 바꿔놔서 헷갈리게도 만들고요. 반이어로도 바꿔놓고. 이니까 여러분들 다양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업법문제 당연히 있어야겠죠? 그리고 요양문 문제를 이번에 좀 선생님이 신경 써서 내봤어. 요양문 문제는 요양문을 주고 거기에 빈칸을 뚫어놓고요. 핵심어에다 당연히 빈칸 쓸겠죠? 거기에 들어가야 될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. 요런게 서술형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. 그래서 그런 거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대비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거고요. 그리고 서술형 문제. 그리고 플러스로 연결사가 좀 잘 되어 있는 지문은 연결사 문제. 빈칸 문제 같은 것들로 꽉꽉 구성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진짜 도움될 거예요. 그래서 이 변형문제 퀄리티가 좋습니다. 근데 수업 듣고 변형문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 손필기랑 복습지까지 드려요. 손필기는 선생님이 직접 또 분석지를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리고요. 그 분석지에는 변형포인트들 당연히 쓰여 있고 중요한 문법들 다 정리되어 있고 중요한 단어들 정리되어 있고 서술형 나올 수 있는 데에 형검에 쳐놨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생님 수업하고선 다시 한번 복습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겁니다. 거기에 워크북은 선생님이 원래 복습지라고 부르는데 복습지는 뭐냐면 한 지문에 업법, 어휘 둘 중에 하나 고르기 있죠. 그걸 한 지문에 다 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왔을 거야, 됐을 거야, 비커즈 쓸 거야, 비커즈 오브 쓸 거야 이런 문제에 플러스로 어휘 둘 중에 뭐 고를래까지 해서 한 지문에 내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할 때 그때 쓰기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전날에 뭔가 그동안 풀었던 건 많은데 그런 건 다 받고 뭐 하지? 할 때 짧은 시간에 복습하기 굉장히 좋으니까 꼭 받아서 보세요. 보충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내신에도 좋지만 이 학평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교육청에서 봤을 때 우리 고1, 고2 학생들이 필수로 알아야 될 어휘 필수로 알아야 될 문법을 갖추고 있는 지문을 갖고 온단 말이야.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 고등학교 영어, 즉 수능까지 이어지는 이 고등학교 영어에서 자주 나오는 글감, 소재 있죠? 그 소재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미니 수능 같은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그냥 잊고 지나가지 마시고 학평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학생들은 다행이지. 그냥 이걸 공부하면서 그게 익숙하게 될 테니까. 근데 학평을 안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. 학평이 학교 내신에 안 들어간 학생들. 그런 학생들도 그냥 잊고 지내지 마시고 해설강의보다는 변형 강의가 훨씬 자세합니다. 해설강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답을 도출하느냐 이거잖아. 근데 변형 강의는 또 뭐냐면 이 구문이랑 어휘를 꼼꼼하게 정리합니다. 선생님 둘 다 촬영하잖아요. 그러니까 알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구문, 필수 구문 같은 거 있지? 뭐 도치라거나 이런 것들. 도치되는 문장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명사절, 부사절, 어떻게 구분하는지,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볼 수 있고요. 이게 끊어 읽기가 가능하니까 우리 많은 문장들을 통해서 끊어 읽기가 가능하니까 조금 더 긴 문장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요. 이 구문과 어휘 정리 플러스 이 소재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는 건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. 이거를 막 소홀하게 하고서 고3 올라가 버리면 당황스러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학평만큼 좋은 소재가 없거든. 그리고 여기에서 고1, 2에서 나왔던 소재가 또 3학년 때 조금 더 어려운 지문으로 나와요. 그러니까 이 소재가 결코 한 번 공부한다고 잊혀, 뭐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소재가 아니에요. 쓸데없는 소재가 아니거든.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. 내신을 위해서 아니더라도 선생님, 저희는 내신에는 포함이 안 돼서 지금은 안 듣는데요. 하는 학생들도 방학 때 특별히 할 거 없다면 이걸 통해서 준비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공부예요. 여기까지 해서요. 여러분들,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준비한 강의니까 많이들 들어서 좀 학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정말로. 노베이스인 친구들 있잖아. 갑자기 학기 중간에 들어와서 들어도 될까요? 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11월 학평이에요. 11월 학평이니까 3월부터 해온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11월이라고 그냥 갑자기 막 어려운 거 얘기하냐. 아니에요. 선생님은 3월 학평, 6월 학평, 9월 학평, 11월 학평 다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1강, 2강에서 엄청 자세히 설명합니다. 왜 얘가 접속사 되신지 왜 이게 주격관계 대명사인지 다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 딱 두 강만 듣고 나면 이제 주격관대, 목적격관대, 접속사 이런 거 몰랐던 학생들도 너무 익숙해질 거야. 그러니까 노베이스인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. 다 들어와서 들으시면 됩니다. 됐나요?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번 캐스트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안녕. 안녕.